8개 있죠? 8개, 64개 다 이데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을 친다는 건요.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한테 일어나고 있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인과법칙에 인연법의 근원이 있다고요. 왜 내 삶이 이렇게 펼쳐질까? 그럼 어떤 조건 속에서 주역에 있는 어느 개가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가? 이데아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삶이 현실이면 내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춰지니까 내 삶에서 어떤 이데아가 지금 출현했다는 거예요. 주역 점을 쳐서요. 건께 1효가 나왔다라고 치죠. 건께 1효가 나왔다는 건요. 지금 너의 상황을 지배하는 이데아는 건이고 그렇죠? 건의 2대하고 건의 2대아 중에 첫 번째 효가 1효가 나왔다는 것은 변효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계는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밖에 없습니다. 현상계의 변환. 지금 현상계가 양에서 음으로 변해버렸죠. 변해버림으로써 적용되는 상이 달라져 버렸죠. 적용된 이데아가 달라졌다고요. 이게 지금 점을 쳐서 건께 1효가 나왔다는 것의 의미예요. 점을 쳤는데 건께 1효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당신은 건의 2대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상황이 변함으로써 다른 2대아가 곧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것은 지금 이게 음이 양 밑에 굴복해 있는 형상이라 움직이지 말아랍니다. 숨어 있어라. 그래서 이 효과가 뭐로 나오죠? 장용, 무령. 용이 숨어 있으니 아직 지금 쓸 수가 없다. 몸 사려라 하는 결과가 나와요. 앞으로 어떤 이데아가 지배한다까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을 하나 친다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일반 점 치는 거랑 다르게 주역점이 중요한 이유가 현상계를 설명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해요. 수단을 제시해요. 괴라는 게 놀라웁니다. 이데아를 설명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점서로 활용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 이 현상계에서 철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을 넘어서 이제 철학과 과학이 이제 융합하는 시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과학자들은 아까 음에서 양으로 변하고 음에서 양으로 변하고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이 현상계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 따라 어떤 이데아가 적용되고 바뀌는지 이걸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이데아가 우주의 그 이데아가 어디에 있다 나타나는지 그러면 철학적으로는 그게 우리 신 안에 참나 안에 시공을 초월한 차원 참나나 신이 의미하는 거에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그 정보가 존재하다가 현상계에서 조건이 같이 펼쳐져 나온다는 거에요. 이런 관점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느님 안에 있던 것이 세상의 어떤 원인에 따라 나타납니다. 이런 학설도 있었어요. 예전에 과학 연구하던 사람이 신학과 과학이 막 섞여가지고 나가면은 좀 위험한 얘기가 됩니다만 무슨 의도로 했는지는 아셔야 돼요.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이 주역도 똑같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걸 상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 신 안에 상들이 들어있다가 그래서 하늘에서는 상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형체가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표현되는 게 현상계에요. 그래서 이 현상계가 표현된 모든 것들은요 신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현상계가 표현된다는 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